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자비에 대해 대화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잔지에 가서 돈잡이를 봤어요. 도자비가 뭐예요? 도자비가 뭐예요? 도자비가 뭐예요? 도자비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앞에 넣으면 아기가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앞에 넣으면 아기가 잡는 거예요. 도자비가 뭐예요? 도자비가 뭐예요? 정신이 좋은 거야. 도자비가 뭐예요? 도자비가 뭐예요? 도자비가 뭐예요? 지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말? 알 수 있어요. 잡는 문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 시를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 할 거예요. 잡는 문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 시를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 할 거예요. 자는 문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미인 아트 나이 아기 드루어 룩을 꺼메 실 엄버 잡퓸 년 파슨 바잡 오래 살다 룬 너 반주 고 하오이 연필 끔 말다이 잡퓸 년 파슨 바잡 나 종에 비크라오이 공부를 잘 할 거예요 능리인 부카이 재미있네요 재미있네요 구아이 잡아라옵나 따라하세요 도장치에 가서 도잡이를 봤어요 도잡이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앞에 넣으면 아기가 잡는 거예요 도잡이를 왜 해요? 아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잡는 문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 씨를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 할 거예요 재미있네요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저 Act로 주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장상만아요 오군 정보가 또 cualquier 추천인 video 같은데 궁금해 주에 구매해 주간 뒤 기록이 새 rejected 방금 보너 오군 지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